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열한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재임 22년 동안 5가지 잘못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남유단은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의 통치기간 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셋째 남유단의 3대왕 아사는 신앙갱신운동을 펼칩니다. 넷째 북이스라엘의 2대왕 나답, 3대왕 바사, 그리고 4대왕 엘라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갑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의 5대왕 시무리는 겨우 7일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열한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두른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응급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불인몬의 아들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응급예문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업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이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위세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함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신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딜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한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우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지져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를 내가 여로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 적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질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들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우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함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들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들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발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처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우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로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들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들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업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모식의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는 열한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열 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여로범함은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엉뚱한 여로범함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범함은 첫째 형제의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재임 22년 동안 유다와의 전쟁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의 명절인 6월절 7.7절 초막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 제사장 임명을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인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야 할 책물을 외면했습니다 다섯째 여로범함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단과 베델로 제사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범함은 재임 22년 동안 다섯 가지 악행으로 여로범함의 길을 만들어 제사장 나라를 자신의 권력 통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그 후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여로범함에 죄악된 길을 따르는 안타까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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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